여러분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핵심 특징을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말씀드릴 특징은 실패를 많이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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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특징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뻔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뻔한 얘기일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아니면 최근 1년 동안 아니면 최근 5년 동안 여러분은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지난달도 실패했고 작년에도 실패했고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아세요? 성공도 실패도 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실패할 생각은 하지 않죠. 그러면 실패했다는 것은 시도했다는 거고 시도했다는 것은 성공에 다가가겠다는 시작을 한 건데 그 시작 없이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알았죠? 그럼 그게 쉬울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첫 번째는 뭐냐면 계산된 실패를 해야 됩니다. 계산된 실패라는 것은 뭐냐면 리스크를 계산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실패를 했을 때 나는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이게 너무 깊고 너무 세게 떨어지면 와장창 깨져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더 도전을 하고 싶어도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 도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를 많이 하라고 했다고 무작정 도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자영업을 했을 때, 이 투자를 했을 때 어디 진짜 0원이 되고 정말 사업이 완전 망했을 때 나는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여기서 나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절대 투자하시고 절대 창업하시고 모든 어떤 도전이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산된 리스크를 떠안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반복되는 실패를 계속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하는 거. 그냥 도전하면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능동적인 마인드로 하지 않으면 실패를 자꾸 하면 어떤 현상에 빠지는지 아세요? 정말 최악으로 빠집니다.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에는 진짜 뭐냐면 살아있는 지옥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한 번 빠지면 정말 이런 최악이 없고 여러분만 최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면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도 엄청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실패를 해야 됩니다. 아, 능동적 실패는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도전입니다. 왜? 내가 도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성공은 되게 희박한 건데 그거에 도달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과정을 실패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가 없는데 아까 1번 원칙은 뭐라 그랬죠? 이 실패를 해도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능동적으로 도전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요. 일단은 실패를 통해서 그냥 실패만 하면 안 되고 복귀를 하면 실패 확률을 하나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공이 쌓입니다. 내공이 쌓여요.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여러분 창업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한 사람은 아 실패자라고 정의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이 정의했는데 옛날부터 뭐라 그랬냐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믿어주죠. 그래서 옛날에 통계를 따져보면 2.5번 정도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통계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하면서 오늘 이 영상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금수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수저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수저 여러분 핵심 특징은 뭘까요? 부모가 돈이 많은 거? 그거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금수저는 뭘 할 수 있냐? 실패를 겁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찐 금수저는 뭐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막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걸리면 어때요? 확 10배, 100배, 인생에서 내가 이거 시도했는데 그 결과가 10배, 100배가 나와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부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정신을 부모가 못 가르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금수저들을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정신나간 짓 해갖고 이상한 짓 해갖고 사회에 물을 일으켜서 뉴스에 나오는 금수저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돈만 있는 금수저입니다. 도전정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료해지는 거예요. 왜? 환경적으로는 솔직히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환경적으로 워낙 뛰어나면 나는 도전한 적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리는 건 뭐죠? 나는 시도조차도 한 적도 없는데 은근히 나는 왜? 주변 금수저들은 다 잘나가고 있거든요. 왜? 도전정신을 통해서 나는 부모가 돈만 받은 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니까 어때요? 그냥 처지게 돼요. 나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실패를 하게 돼서 무기력에 빠지는 거고 무기력에 빠지니까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아까 1번, 2번 계산된 리스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능동적 도전을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금수저로 만드는 겁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으셔도 여러분이 부모님을 금수저로 이렇게 격상시켜 드리는 거죠. 성공한 사람의 핵심 특징은 뭐다? 실패를 많이 하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내일도 멋진 실패를 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 실패가 누적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하시는 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그 다음에 말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로 다양한 프로젝트로 여러분을 옆에서 계속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